최종为什么? 최종 최종 атмос장님 최종 최종 경선 76.7 정도요? 저기요. 76.8 지민아 형 가자 형 장난 아니에요 형 팔길 95cm야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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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5cm 나 팔길긴가봐 형 8.. 신기해 아 근데 진형도 팔길 기긴해 남준형이 진짜 기긴해 어떻게 될까? 이거 있어, 여기 이거. 형, 너 잘 쌓았다. 와, 지금 형 또 기가 막히게 쌓은 고기 먹어줘. 고기, 듬뿍. 어? 듬뿍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응. 윤기야, 윤기야. 이리 와봐. 왜 이리 와? 빨간 카드 다 써? 자, 내가 너한테 내 하트를 다 줄게. 네. 그리고 나랑 돈을 반띵하는 게 어때? 형 몇 개 있는데요? 형, 빨간별 카드. 빨간별 카드 있는지 좀 보여줘야지. 어때? 돈, 돈 반. 잠깐만, 잠깐만. 어떻게 하라고? 형이 너한테 하트를 다 줄게. 네. 그럼 하트가 빵게인 사람의 인걸로 내가 룰을 바꾸는 거야. 윤기야. 네. 형, 세 장치만 한 장 줄게. 왜 갑자기 주는 거예요? 오케이. 선생님! 이상하네. 왜 안 다치지? 왜 안 다치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닿는 거야. 때리지 마, 때리지 마. 형이 할게, 형이 할게. 형이 할게, 형이 할게. 오, 됐다. 됐어, 됐어. 스트라이크. 정확했습니다. 좀 심했다. 야, 이거 안 되겠는데? 오케이. 자, 다음 누군데, 다음 누군데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오케이, 오케이. 자, 하나, 둘, 셋. 도전. 도전. 자, 밑으로 빼야 돼야 돼. 어, 밑으로 빼야 돼. 봐봐. 형, 형이 고수 같은 신랄. 한 번에 다들 눈치채지 못할 때. 야! 내가 볼 때 이거 물 좀 마셔야 돼. 멀리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. 야, 해봐. 야, 해봐. 형이 해줄게. 형이 찍어준 거 보여줄까요? 형, 기가 막히지. 형 포토그래퍼라니까. 진짜 잘 나왔어요. 진짜 과영전화예요. 맞아, 형 포토그래퍼. 이거 한 번 보여주시겠어. 형이 금방 내보내줄게, 걱정하지만. 아, 안 갈까, 안 갈까. 야, 잘 봐. 형이 이거를 던져가지고 형이 입 안으로 꼬리 시키는 거 보여줄게. 어, 먹었어. 잘해. 자, 정구야, 너 해봐. 형한테 던졌잖아요. 야, 누구 음식 장비다, 누구 어? 제가 여러분께 김을 설명해 드렸어요. 우리 7, 8살이었어요. 킷캣을 먹으러 가면, 아주 생활이 바뀌어. 김, 왜 도망가요? 아니야, 형 다 알아냈어. 네?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, 이거 어떡하지? 왜 이렇게 아픈 지금? 왜 이러지? 아, 이거 왜 이러지? 왜 이렇게 아픈? 아, 이거 왜 이렇게 아픈. 형. 아유, 왜 저리야? 형들 사랑해. 진영 붙여있는 내용이 있어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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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. 하자. 두고 가세요. 여섯 개인 것 같아요. 너무 방략 있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우리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제이홉. 생일 축하합니다. 제이홉 뜨겁다고. 멍치네. 오케이. 하나 둘 셋. 파이팅. 제이홉. 잠깐만. 여기서 잠깐. 뭐 하나 말해봐도 되겠습니까? 윤기형이 없는 걸 지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윤기형 뭐예요? 윤기형 자요. 잠들었어. 너무 열심히 했다고. 저 자다가. 저 42분에 알람 맞추고. 지민씨 머리 어떻게 되겠냐. 머리가 거의 도깨비입니다. 머리. 머리 약간 그. 멋있다 야. 형이 진정한 프로야. 형이 진정한 프로야. 형이 이걸 위해서 아직 화장도 안 지웠다고. 오케이. 형이 진정한 프로야. 형은 잠들지도 않고. 화장도 안 지웠고. 난 이걸 위해서 깨끗하게 반신욕을 하고. 아 잘했어. 나 씻고 왔는데. 아 진짜. 여러분 많이 자자다. 아 호빈아. 나 대박 좋아. 나 화장도 잘해. 야 침대 못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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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고 이거 지금. 형은 멋있는 사람이니까. 정말 이거. 아 어떻게 해야 되지. 이 진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. 아.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여러분. 으아아아악. 저 혀 빨리. 열어줘요? 근데 아무도 없던데. 아니. 혀 혀 혀 혀 혀 혀 혀 혀 혀 혀. 이런 거 원래 주인이 여는 거에요. 네. 애기들아 애기들아 이기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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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들아. 태워. 잡으러 갔다. 오케이 이러고 문 안 열어줍. 이러고 문 안 열어줍. 자. 오늘부터 이제. 지민, 제이홉, 체제이 3대2의 후유회전. 시작됩니다. sobie. 우 pak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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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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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릿. 아. 북치기 박치기 빅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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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! 뿌. 뿌 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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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아. 유명화! 정구아. 어어. 야. 병원에 도와줄게 정구아. 정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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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됐습니까? 안 됐지 종이 올렸잖아 다시 남주야 거 있어야 형이 보여줄게 아세요 형 한번 가요 야 남자 뜯지마 뜯지마 남주 형이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지민이 딱밥 지민이 딱밥 아니 잠깐만 컴백해야 되는데 혼나면 안 되잖아 그냥 소리만 들으라고 요즘 메이크업 기술이 좋아요 사운드가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마 맞으면 부으니까 제가 살짝 위쪽 우리가 얼굴을 조금 손목 때리면 안되니 형 머리가 좀 약해가지고 형 애기머리라서 소리들 합니다 잠깐만 기압 한번만 넣어봤자 남자는 기압이야 시간이 없습니다 됐어 땡 참